안녕하세요 몬스타 PC 대표 이승재입니다. 티슈튜브 디씨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소개할 커스텀 순행 PC는 이번에 이제 완벽하게 컨셉 PC로 해서 거의 제작된 걸로 아주 화려하게 제작이 됐죠. 거의 이제 오로스 컨셉 PC로 해서 무리가 없는데 이번에 이제 요거 이름을 어떻게 지으셨나요? 마스터입니다. 왜 마스터인가요? 네 이 동네의 주인은 나라는 뜻에서 마스터라고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아 주인공은 자기라고? 자 여러분 이 제품 우선 제품 영상부터 한번 보고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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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이번에 이 커스텀 수냉 PC 이제 케이스는 컨커라는 건데 저희가 빌드를 이것도 한 번 정도 두 번 많이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완벽하게 이제 컨셉 PC로 났는데 어로수 컨셉 PC인데 예 알 때까지 여러분 저도 거의 처음 보는 진짜 거의 이거는 전시해 놔야 되지 않나 독특하죠 엄청나게 화려합니다 그럼 이 PC는 이제 뭐 홍진영 님 미우새 이제 그쪽에서 한 번 나와 가지고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이제 그때 배틀가라운드 막 하는데 옆에 반짝반짝 거리는 그 케이스가 이 케이스인데 그거는 여러분 핑크핑크 여자보니까 핑크핑크한 거고 요거는 이제 컨셉이 조금 블랙인가요 이게? 네 좀 그때 홍진영 씨 컴퓨터는 좀 여성 감성으로 해가지고 좀 핑크핑크하게 좀 제작이 됐죠 홍진영 에디션이라고 이제 그렇게 좀 표시가 돼 있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좀 남성분들이 좋아할 만화 코발트 블루 코발트 블루의 컨셉과 LED가 아니고 이제 RGB LED를 좀 컨셉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좀 남성 느낌에 물씬 나게끔 해가지고 제작을 하셨답니다 저도 그럼 이 케이스 이제 빌드된 거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새로 만든 거는 좀 특이한 점이 안에 인사이드 이제 여러분 워터블럭이 이게 여러분들이 흔히 하는 동그란 물통같이 생긴 워터블럭이 아니라 이제 넉덕하게 딱 제작 맞춤형으로 된 거 안쪽에 이렇게 박혀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인사이드 아 이제 뭐 이제 프론트 이제 아크릴 플레이트 여기 원래 그 벽지가 달려있죠 네 알루미늄으로 제작된 이제 그 오렌지 색깔 푸고에 이제 아이덴티티가 이제 아이덴티티가 이제 주황색이고요 주황색으로 이제 만들어진 게 있습니다 근데 보통 빌드는 이제 그거 지금 국내에서도 많이 이제 컬러를 바꿔가지고 모드 모드를 좀 진행한 거를 많이 봤습니다 이거는 이거 수제작으로 제작한 거죠? 네 수제작입니다 몬스타에서 직접 자체적으로 제작을 해서 네 이렇게 좀 제작을 한 거죠 여러분 여기 요 앞쪽에 워터블럭 달려있는 것도 있고요 뒤쪽에 안쪽에 달려있는 것도 있는데 이게 안쪽에 달려있는 게 좀 더 예뻐요 앞에 아크릴 대로 또 알집이 보이고 투명하니까 안쪽도 보이고 그러니까 이번에 아주 여러분 정말 까리하게 예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 새로 아는 쪽 애들아 인사이드 워터블럭 때문에 이제 빌드가 이렇게 또 이제 세로 본동으로 나왔는데 이거 어떤 제품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네 우선 안쪽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쿠거 콩커의 콩커 이제 전용 수루판으로 아홉 개의 피팅을 체결할 수가 있는 이제 RGB LED 워터 플레이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장착이 되어 있는 거는 몬스타기에서 이제 특수 제작된 이제 프론트 아크릴 플레이트라고 하는데 이제 RGB LED가 탑재가 되어 있어 가지고 이제 모든 그 RGB LED 하고 이제 같이 좀 연동할 수 있게끔 해 가지고 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LED 바가 이쪽에 달려 있거든요 엄청나게 밝습니다 광양이 아주 좀 높은 LED가 이제 빌트인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쪽에서 보면 LED가 안 보이는데 이상하게 여기서만 보이네요 엄청 신기하네요 근데 와 그리고 안쪽에 여러분 이거는 진짜 완벽하게 이게 전부 다 수제적으로 전부 다 다 딱 맞게 나왔네요 케이스에 완벽하게 네 맞습니다 이거는 이거를 만약에 구성을 하는 경우라면 이제 메인보드 크기하고 이제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게 그 ATX 보드거든요 이거보다 더 큰 보드도 있어요 더 큰 보드는 안 돼요 딱 마지노선이 이 메인보드 크기여야만 이 플레이트를 장착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음 그래서 여러분 이게 옆으로 이제 가로본능 가로본능 빌드가 나왔습니다 빌드는 저희가 좀 이따 상세하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네 이번 컨셉들은 어로스 컨셉인데 아 이 어로스 이제 요거 로고 메 로고랑 그리고 메인보드 메 로고 저는 솔직히 이게 게이밍계에서 어로스가 제일 감성 면에서 요즘에는 진짜 어로스가 여러분 너무 좋아가지고 감성 면에서 그래픽카드도 우리 앞전에 그거 이제 조립 PC 한 거 보시면 그래픽카드 그때 세워 산 거 있잖아요 바로 앞자리 한 거 아 네 그것도 요즘에 어로스가 여러분 엄청나게 상승 주가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현재는 어로스가 감성 면에서는 제일 좋지 않나 모든 부품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네요 우선 여러분 이 PC에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대표님께서 설명을 해 주실 겁니다 네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PC 부품에 대한 사양은 다음과 같습니다 CPU는 인텔 코어 i7 9세대 9700K가 장착이 되었습니다 메인보드는 기가바이트 Z390 어로스 마스터 메인보드가 탑재가 되었고요 램은 기가바이트 어로스 DDR4 32기가 25600 RGB 메모리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픽카드는 기가바이트 지포스 RTX 2080Ti 게이밍 D6 11기가 제품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SSD는 삼성전자 970 프로 M2 512GB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케이스로는 후거 콘커 케이스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파워는 기가바이트 어로스 P850GM 80플러스 골드 풀 모듈로 파워가 장착이 되었습니다 펜은 커세어 LL120 프로 RGB 펜이 장착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상세 사양은 1화스입니다 요즘 제일 핫한 2080Ti 거의 부품이 전부 다 어로스네요? 전부 다 어로스네요? CPU 빼고 다 어로스네요? CPU랑 펜 빼고? 맞습니다 거의 어로스의 모든 제품을 다 썼다보니 쓸 수 있는 거 다 썼습니다 우선 네 맞습니다 우선 여러분 이 메인 스트링과 끝판왕 커스텀 수냉 PC에서 몬스터 기어에서 준비한 영상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거 준비하셨죠? 최신 부품으로 구성된 커스텀 수냉 PC이지만 온도와 발열 그리고 성능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이 되어서 3D 마크, 시네벤치, 의뢰 벤치마크, 배틀필드5 그리고 배틀그라운드 플레이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럼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주일 뒤 Luego는 다 2019 Hashimoto의 주체로 스크랩 곧백 términ, 아이돌 beginning, 10여 mandately 빡진 후 모델,叔叔叔, teaching, Becca, 샘, 4, 4, 4, 0, H, 아이수, 5, 0, H, 5, 0, H, 자 그럼 테스트 영상 한번 보고 왔습니다 우선 3D 마크 점수 CPU가 한 2만점 안되게 나왔네요 네네 여러분 이 9700은 8코어 8스레드라 가지고 맞습니다 스레드가 좀 작아요 9900보다는 그렇지만 안에 지금 커스텀 슬랭 핏이라서 오버클럭 진행을 해 가지고 8코어를 이제 4중 9로 안정화를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게임용으로 할 때는 그렇게 많은 코어가 필요 없으니까 보통 이제 좀 뭐 게임만 하시는 분들은 가성능이 따져서 9700을 많이 국내를 하십니다 그래픽카드 점수는 상당히 높네요 거의 36,000점 받아가구만 역시 2080Ti 근데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그 200프레임 그렇게 넘어가 가지고 뭐 그거 FHD로 촬영하신거에요? FHD 4K로 하더라도 여러분 거의 한 엄청나게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2080Ti가 요즘에 호환되는 게임이 많이 나왔죠 지금부터 나오는 게임들이 레이트레이싱 지원되는 게임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FHD 보다는 4K에 좀 특화되어 있는 그래픽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K 모니터를 쓰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2080Ti나 RTX 제품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V-Ray 점수는 뭐 CPU 이제 속도는 1분 18초 그렇게 막 높은 편 아니네요 코어스가 뭐 쫙 따보니깐 조금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네네네 앞전에 너무 우리가 비싼 걸 해가지고 이거 이거 다 절대 나쁜 게 아닌데 너무 비싼 걸 해가지고 지워보니까 그렇구만 아 앞전에 엄청나게 그래픽카드는 51초로 아주 빠릅니다 이건 원행이라서 이 정도면 그래도 현재 그래픽카드 속도 중에서 1분대 미만이거나 정말 성능이 좋네요 그렇죠 왜냐면은 SLI 했을 때 25초가 나왔기 때문에 딱 두꺼 나오는구만 네네네 맞습니다 요렇게 테스트를 저희가 한번 해봤습니다 네 자 여러분 안쪽에 부품을 한번 상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여러분 이거 램 이게 원래 더미 램 해가서 풀뱅크 감성을 느낄 수가 있는데 32가 라서 그냥 다 꼽았어요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메인보드 이번에 새로 나온 거죠? 네 Z390 마스터라는 메인보드인데 여러분 요쪽에서도 여러분 LED가 나오고 네네 요기에도 이제 LED가 나오고요 네 여기에도 RGB로 나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게 디지털 RGB라는 용어가 있더라구요 아 저기에 AORUS MASTER라고 적혀있네 네네 이게 MASTER라서 MASTER로 붙은 거 아니에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픽카드는 기가바이트 2080ti 입니다. 이쪽에 기가바이트라고 이제 각인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한쪽이 워터블럭이 RGB로 웨이브로 치네요. 네 이것도 디지털 웨이브 효과를 밑에서 봐도 여러분 이게 웨이브가 이런 식으로 RGB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슬리빙 케이블은 여러분 은갈치. 스페이스. 은갈치 슬리빙 케이블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위에 플로우가 위쪽에 달려있네요. 네 위쪽에 달려있습니다. 아 이게 플로우가 야 이거 진짜 간당간당한데? 이 위쪽 라인은 다 그래요. 위쪽 라인은 다 그렇고 그리고 진짜 빡빡하게 해가지고 딱 자기 위치가 있어요. 그리고 플로우도 지금 여러 군데를 지금 이렇게 보다가 여기도 보고 뭐 요쪽에도 보고 요 뒤쪽에도 보고 이렇게 했는데 딱 이 위치가 제일 낮더라구요. 그래서 일단 이쪽에다가 장착을 했습니다. 플로우 크기가 크면은 위에 플로우하고 간섭이 있어가지고 이쪽에다가 일단 장착을 했습니다. 여러분 팬은 커세요. 이제 LL 팬이죠? 네 LL 120. 커세요 팬 중에서 제일 신형 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안쪽까지 여러분 다 색깔이 들어오는 것처럼 예쁘게. 네 이게 지금 전부 다 다 배기로 해 놨거든요. 왜냐하면은 안에 이제 그 그 공랭 팬에 그 그 다시 공랭 팬의 부품들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오픈형 케이스 잖아요. 오픈형 케이스라서 이제 흡기하고 배기에 그런 중요성이 없는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라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직접 장착이 되어 있어가지고 바깥으로 이제 내뿜는 게 이제 발열 효과가 좋거든요. 오픈형 케이스니까? 네 오픈형 케이스니까. 그래서 또 펜도 원래라면은 이제 그 외부에다가 장착이 또 가능한 케이스이긴 하지만 이제 내부 그런 LED 효과를 위해서 다 인사이트로 해가지고 배기방향으로 이렇게 좀 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케이스가 3열라디 한 개랑요. 그 다음에 2열라디가 2열라디 달린 거죠? 네 2열라디 이쪽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순행 이제 뭐라 하든 온도 잡는데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이 정도면 아주 훌륭하죠 보통. 네 아까 이제 성능 벤지마크 성능에서도 온도가 아주 적정하게 나왔습니다. 오버클럭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그렇게 적정하게 나왔고 그리고 좀 눈여겨볼 만한게 이제 그 수록우성. 음 네 수록우성은 지금 대표님 제가 그 DC님 제가 설명을 안 드리면 이것 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실 것 같은데 딱 봐도 알겠습니까? 네 뭐 일로 나와가지고 어디요? 여기에서 나오겠네. 여기에서 나와서 딱 올라가서 여기로 들어가서 여기에서 다시 두 개로 나눠져 나오겠구만. 아니죠. 하나로 나옵니다. 여기에서 끊겼어요. 아 안쪽에 따로 또 수록우가 있나보네. 네 끊겨가지고 여기에서 이게 다시 나와가지고요. CPU로 들어갔다가 외부로 다시 나와가지고 이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 들어가가지고 여기에서 나오게 돼요. 여기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상단에 있는 3열라디에이터로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이 이쪽에서 흐르니까 이제 플로우가 이제 왼쪽으로 돌아간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반대쪽으로 나와가지고 여기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여기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이번 2열라디에이터로 이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서 이제 이쪽으로 나와가지고 이제 본 냉각수가 제일 많이 담겨져 있는 물통으로 들어가서 맨 밑으로 이동이 돼가지고 이쪽으로 나와가지고 펌프로 이렇게 들어오게 돼요. 이게 여러분 그냥 일반적으로 안에 물 만드는 물통이 아니라 물통 안에 수로가 따로 되어 있네요. 자세히 보니까. 네 네 네. 챔버가 지금 물 흐를 수 있도록 그렇게 안쪽에 파 한마디로 경로를 만들어 놨네요. 챔버가 포챔버로 해가지고 구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컴프레이션 피팅이 진짜 동관에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피팅 개수로 지금 사용이 다 됐습니다. 엄청나게 너무 여러분 좀 난해합니다. 이거 물보충은 어디로 하는 건데? 물보충은 이쪽으로 하는 겁니다. 아 저게. 그래서 여기에 이제 내부 압력을 이제 빼주기 위해서 이게 버튼을 누르면은 내부 공기가 조금씩 조금씩 빠지거든요. 이런 버튼도 한 3개월에 한 번 정도는 누르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여러분 이제 이게 파워라는 파워죠? 이게 어로스 파워죠? 어로스 파워입니다. 어로스 파워는 저도 많이 보시는 못했는데요. 기가바이트가 원래 파워가 유명해요. 아 그래요? 원래 기가바이트 파워가 예전부터 많이 나왔었는데 이거 전면이 엄청나게 예쁘던데 어로스마크가 새겨져 있고 밑에가 안 보이는구만. 네네. 그래서 이제 어로스라는 그 브랜드로 해가지고 나온 거는 이번에 이제 런칭이 되면서 이렇게 새롭게 나온 파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쪽에 이제 LED 플레이트. 여러분 이거 겁나게 신기합니다. 이게 나는 LED 뼈가 이 안쪽에 들어가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야. 이게 여기서 보시면 끝에서 나와요. 끝에서. 와 끝에서 이게 나오는데 근데 보시면 이게 얇아가지고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어떻게 들어갔지 이게? 아니 전면에서 보면 여러분 이게 안 보인다니까? 봐봐. 완벽하게 그냥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근데 여기서 LED가 나와요. 오 신기하네. 아 여기 나오는 게 신기하다. 그래서 이게 여기서 보면 LED 몰래... 그게 이제 아크릴의 효과죠. 아 그런구나. 아 그런구나. 아닌가 이쪽에서 나오는 거? 할 때랑 엄청나게 예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안에 상세하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자 여러분 저희가 이번에 드릴 경품은 바로 이 놈입니다. 이 놈이 뭐냐면 사운드 카드 겸 이제 헤드셋 스탠드 겸 탁상형 LED 램프 겸 USB 충전 허브 겸 여러 개의 기능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 제품이에요. 근데 이번에 가격이 별로 안 비싼 걸로 아는데 이게 얼마에 팔리고요? 보통 한 2만원 정도? 2만원? 네. 이게 여러분 이제 안에 사운드 카드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제 뭐라 해야지? 이어셋을 여기다 꼽으면 7.1 채널로 들을 수가 있어요. 가상 7.1 채널로 가상 7.1 채널로 엄청나게 저렴하게 나왔죠. 근데 헤드셋 헤드셋 들으면 위에 이렇게 걸치면 위에 딱 걸쳐집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뭐 다용도용으로 쓸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경품을 여러분 이제 이 해당 영상 밑에 댓글과 설문주 참여주신 분 이제 저희 채널 한 분과 몬스터기어 채널 한 분 이렇게 두 분을 제가 추첨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에는 더 좋은 PC로 DC님과 함께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